운영체제 가운데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닉스와 리눅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유닉스는 컴퓨터 운영체제인데, 1969년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AT&T 회사의 밸령소에 인해 AT&T 직원들에 의해서 개발이 된 겁니다. 반면에 리눅스는 리눅스 refers to a family of UNIX like of computer-operative systems. 리눅스는 유닉스와 비슷한 컴퓨터 운영체제의 하나의 패밀리를 말하는 건데요. Using the UNIX kernel, UNIX kernel를 사용하죠. 리눅스는 리눅스 토발즈라는 사람이 유닉스를 좀 가볍게 만든 것을 말하고요. 리눅스 토발즈가 만든 핵심이 되는 유닉스를 리눅스 커널이라고 부릅니다. 리눅스는 굉장히 광범위한 컴퓨터 하드웨어에 설치될 수 있고요. 그 하드웨어 범위를 뒤에서 말하죠. ranging from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to ranging from mobile phone 휴대폰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폰에도 리눅스가 들어가고요. tablet 컴퓨터에도 들어가고요. and video game consoles에도 들어가고요. 크게 보면 메인 프레임 and 슈퍼컴퓨터. 보통 슈퍼컴퓨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의 수백억 정도에서 수입을 했는데 보통 일기예보를 예측할 때 많이 사용하고 메인 프레임은 은행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슈퍼컴퓨터는 한 단계 밑에 있습니다. 매우 큰 컴퓨터이긴 하지만 슈퍼컴퓨터만큼은 되지 않는 게 메인 프레임입니다. 이거든 저거든 리눅스와 유닛스는 여러 범주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 되고요. The development of Linux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example. 리눅스의 개발은 가장 prominent, 두드러진 사례 중의 하나라는 뜻이 됩니다. 어떤 두드러진 사례냐면 free, 공짜, and open, 개방, source software collaboration. 돈을 내지 않고요. 무료로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이 소스 소프트웨어를 협력하면서 개발했던 보통 오픈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픈소스의 대표적인 사례다. Typically, all the underlying source code can be used. freely modified 대표적으로 말해서 모든 바닥에 있는 소스 코드는 사용될 수 있고요. freely modified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고요. and redistributed 다시 재배포될 수도 있습니다. both commercially and non-commercial 일부는 상용화 시킬 수도 있지만 또 비상용화 시켜서 배포하거나 조작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by anyone on the license such as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보통 GNU의 GPL이라고 하는 라이선스 규칙을 따라서 누구든지 상용 혹은 비상용으로 이 코드들을 수정할 수도 있고 재배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GNU, GPL은 보통 리눅스처럼 오픈소스들한테 주로 적용되는 그런 라이선스 정책이 됩니다. throughput throughput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처리량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in communication network 통신 네트워크에서 이야기합니다. such as ethernet and packet radio 보통 이더넷이나 패킷망 같은 통신 네트워크에서 이야기를 할 때 throughput is the average rate of successful message delivery throughput이라는 것은 성공적인 메시지 전달의 평균율 얼마나 성공적으로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느냐에 관한 평균치를 말하는 겁니다. over a communication channel 통신 채널을 통해서 전달되었겠죠. this data may be delivered over a physical or logical link physical, 물리적이거나 논리적인 링크를 통해서 아마 이 데이터는 전달이 되었을 텐데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or pass through a certain network node 어떤 경우는 또 네트워크 노드를 pass through, 거쳐서 지나가면서 데이터가 또 전달이 되었을 거라는 뜻이 됩니다. the throughput is usually measured 보통 throughput은 어떻게 measured, 측정이 되냐면요. in bits per second 1초당 몇 비트가 갔느냐 보통 줄여서 bps라고 하죠. 그렇게 측정이 되고요. and sometimes in data packets per second bps로 하거나 또 어떤 경우는 뭐냐면 초당 데이터 패킷이 몇 개나 갔느냐 그렇게 하기도 하고 or data packets per time slot 시간 슬롯 단위로 쪼개 놓은 게 있는데 시간의 어떤 슬롯당 데이터 패킷이 몇 개나 성공적으로 전달되었느냐 이렇게 측정하기도 한답니다. the system throughput 이제 throughput 앞에 시스템을 붙였죠. 전체적으로 시스템 처리량은 it's the sum of data rates 이런 데이터율의 합이다 that are delivered to all terminals in a network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터미널들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개들이 주고받는 그 throughput를 다 합한 것이 바로 system throughput이라는 뜻이 됩니다. the throughput is essentially synonymous 이 throughput은 기본적으로 synonym 그런 보통 동의어인데 synonymous, 뭐뭐하고 유사하다 밀접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to digital bandwidth consumption digital bandwidth은 대역폭인데 consumption은 보통 소비량 디지털 대역폭 소비량 하고 거의 비슷한 말로 사용이 될 수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application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프로그램 가운데에서는 이제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밑에 보시죠. operating systems provide a software platform on top of operating, 운영체제는 software platform을 제공하죠. 플랫폼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기차역에서 플랫폼 아시겠어요? 기차가 들고 날 수 있어서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것이 보통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다른 것들이 그 위에서 운영될 수 있는 기반 구조를 보통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on top of which 소프트웨어 플랫폼 on top of 그 위에서 other programs 다른 프로그램들이 can run 수행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other 프로그램들을 설명을 했죠. called application programs 그래서 이제 operating system 유의에서 수행이 되는 이 프로그램을 특별히 application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The application programs must be written to run on top of a particular operating system. 그래서 application 프로그램들은 특정한 운영체제의 위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리앙글이다 그러면 아리앙글은 윈도우형 아리앙글이 있고 맥OS형 아리앙글이 있고 특정한 operating system 유의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따로따로 작성되어야 되는 거죠. 밑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인 플랫폼 역할하는 operating system이 있고요. 그 위에서 돌아가는 application 프로그램이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commands 명령어와 GUI Graphic User Interface 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A user normally interact with the operating system 사용자들은 일반적으로 운영체제와 interact with 이렇게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Through 무엇을 통해서 하나요? A set of commands 명령어를 통해서 운영체제하고 상호교통을 하게 됩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 DOS Operating System 아주 옛날에 있었던 윈도우의 아버지격인 이 DOS 운영체제에 있어서는 contains commands 이 DOS 운영체제는 명령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어떤 명령이냐면 such as copy 대문자를 썼습니다. copy and rename 복사하고 이름을 다시 붙이라는 명령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두 개의 명령은 어떤 용도이냐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For copying files 파일을 copy할 때 copy 라는 걸 쓰기도 하고요 changing the name of files 파일의 이름을 바꿀 때 rename 이라는 걸 씁니다. respectively 각각 copy는 copying files rename은 changing the name of files 이렇게 따로따로 쓰인다는 말이 respectively이죠. These commands are accepted 이런 명령들은 수용이 됩니다. And executed 그래서 실행이 됩니다. By a part of operating system 운영체제 운영체제 한 파트에 의해서 수용이 되고 실행이 되는데 그 파트 이름이 뭐냐면요 called the command processor 명령어 처리기라고 불리우는 것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거죠. command line interpreter or share DOS에서는 보통 command processor command line interpreter 유닉스에서는 보통 share 이라고 불리우는 이 세 가지는 같은 역할을 하는 다른 이름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용자가 어떤 명령을 하면 해석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텍스트 기반으로 copy, rename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하죠. 복잡한 걸 그래픽 중심으로 바꾼 게 바로 다음 줄에 나와 있는 GUI입니다. graphical user interface 문자 텍스트 기반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주는 게 아니라 그래픽 기반으로 주는 걸 GUI라고 하죠. GUI allows you 당신한테 뭘 허용하냐면 to enter commands 이 commands 명령을 입력할 때 키보드로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by pointing and clicking 어떤 거를 마우스로 가리켜서 클릭하는 걸로 명령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add object that appears on the screen 스크린 상에서 나타나 있는 특정한 오브젝트를 포인팅하고 클릭해서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는 게 바로 GUI다. 운영체제에 사용자가 명령을 집어넣을 때 이전에는 command 방식으로 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 GUI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운영체제 안에서 여러가지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스케줄링이라는 게 있는데 스케줄링의 정책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CFS 스케줄링 First come First served 보통 우리가 선착순이라고 합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먼저 서비스를 받는 거죠. CPU 스케줄링 CPU는 하나의 자원이고요. 그 안에 많은 프로그램 프로세스들이 서비스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떠한 프로그램 어떠한 프로세스를 어떤 순서로 할지 하는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걸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CPU 스케줄링 is the task of select awaiting process 기다리는 프로세스를 select 골라내는 그런 작업을 스케줄링이라고 하는데요. From 어디로부터 From the ready queue and allocating the CPU to it 이미 준비되어 있는 Q로부터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를 골라가지고요. 걔를 CPU한테 할당해주는 그걸 보통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The process is allocated the CPU is allocated to the selected process 선택된 프로세스한테 CPU 배정을 해주는데 그건 누가 하냐면 by the dispatcher dispatcher 라는게 하죠. First come first served FCFS 먼저 들어온게 먼저 서비스되는 선착순 scheduling is the simplest scheduling algorithm. 가장 간단한 scheduling algorithm이죠. With this scheme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가장 간단한 algorithm인데 The process that requests that CPU first is allocated to the CPU first. CPU를 맨 처음에 request한 process 보시면 The process 설명이죠. That requests that CPU first. 그러니까 is 제가 볼 때는 that이 아니고 the 같습니다. The process that requests the CPU first. CPU를 처음으로 request한 process가 is allocated to the CPU first. CPU에 처음으로 allocate가 됩니다. FCFS is service 서비스 해주는 정책이죠. 어떤 정책이냐면 그러면 밑으로 가면 Where by the request customer or clients are attended to in the order that they arrived. FCFS 는 서비스 정책인데 이 customer client 고객 뭐 이 고객 둘 다 클라이언트나 customer 다 고객을 상대하는 건데 어 이 뒷부분을 보면 Without other biases and preferences 이 bias 라는 것은 한쪽에 치우친 거고요 preferences 라는 것은 차별 차별이라고 하죠 그 이 customer 클라이언트들에게 Without other biases and preferences 차별이나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고 In the order that they arrive 고객들이 도착한 순서대로 attended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서비스 파일러시가 바로 FCFS다 라는 뜻이 됩니다. The policy can be employed when processing sales order in determining restaurant seating or on taxi stand for example. 이 선착순 파일러시는 다른 데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processing sale order 어떤 판매 순서들을 처리할 때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자리를 배정할 때 그리고 택시를 사람들이 기다릴 때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채용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택시 탈 때는 쭉 순서대로 택시를 타려고 드론 순서대로 서비스를 하죠. 레스토랑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어떤 걸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고 컴퓨터의 운용체제 안에서 사용되어 있는 것이 거기도 하지만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정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SJF 스케줄링 입니다. 스케줄링 방법 가운데서 또 달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데 shortest job first 짧은 job을 먼저 해 주는 거죠. 어떤 job을 수행해 줄 때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있을 텐데 가장 짧은 job을 먼저 처리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많은 작업들이 처리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SJF 스케줄링 정책인데 스케줄링 정책인데 스케줄링 정책이 스케줄링 정책입니다. 스케줄링 정책입니다. 스케줄링 정책입니다. 가장 작은 execution time을 가진 기다리는 프로세스를 고르는 겁니다. To execute next 다음에 어떤 것을 수행할지 결정할 때 이 execution time이 가장 작은 것을 골라서 실행하는 거죠. SJF is advantageous 이건 SJF는 굉장히 유리한데 Because 왜냐하면 Because of its simplicity 너무나 정책이 단순하죠. 실행시간이 짧은 것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너무 단순해서 단순하던 것 자체가 유리하고요. And because It maximizes process throughput 프로세스의 처리량을 최대화시키기 때문에 또한 굉장히 유리합니다. However 그러나 It has the potential for 그런데 이게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뭐냐면 process starvation starvation starvation이라는 것은 굶어 죽는 건데요. 어떤 프로세스는 굶어 죽는답니다. 왜 굶어 죽냐면 for processes which will require long time 긴 시간을 요구하는 실행시간이 짧은 것부터 선착순으로 실행시간이 짧은 것부터 먼저 배정해 주기 때문에 그럼 실행시간이 긴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 앞에 짧은 실행시간을 가진 것들이 밀고 들어오면 자기는 결국 프로세스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processes which will require long time long time 을 require하는 프로세스는 To complete 그 완성할 때까지 어떻게 되나요? 굶어 죽는 거죠. 어떤 조건이냐면 if short processes are continuously added 자기보다 더 짧은 프로세스가 꾸준히 추가가 되면 결국 자기한테는 한번도 차례가 돌아오지 않아서 굶어 죽게 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rrschedling round robin 이라고 하는데 rrschedling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round robin scheduling algorithm is designed special for rrschedling algorithm은 특별히 뭐를 위해서 디자인됐냐면요 time sharing system 시간을 나눠 쓰는 시스템 보통 시분할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프로세스가 10개 있으면 10개를 10초 단위로 돌아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할당해 주는 걸 time sharing이라고 합니다. preemption is added to switch process 어떤 preemption 이라는 것은 자원을 잡았던 것을 도중에 뺏는 것을 preemption 이라고 합니다. 보통 선점이라고 그러죠. preemption 이 추가가 됐죠. to switch process 프로세스를 스위치 할 때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프로세스가 처리하는데 100분이 걸리는데 time sharing 할 때 10분 단위로 했어요. 그렇게 되면 100분 중에 10분 밖에 할당이 안 되니까 처음 10분만 어떤 자원을 쓰고 있다가 그 옆에 있는 프로세스한테 또 시간을 줘야 되니까 자기는 preemption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preemption이 추가가 되는 거나 라는 뜻입니다. r is one of the simplest scheduling algorithms 아주 간단한 스케줄링 알고리즘이죠. for processing an opportune system for processes in an opportune system 운영체제 안에서의 프로세스에 있어서 아주 간단한 스케줄링 알고리즘인데요. which assigns time slice time slice time slice 시간 조각 이라고 하는데 time slice 를 배정해서 time sharing 을 구현합니다. 그래서 이 time slice 는 a small unit of time 컴퓨터로 따지면 긴 시간일 수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짧은 시간이죠. 굉장히 작은 time 단위를 배정해줍니다. 어디에 배정을 해주냐면 모든 프로세스한테 똑같이 배정을 해주죠. to each process in equal portion 똑같은 portion으로 해서 가까이 프로세스에 배정을 해주고요. and in order handling all processes without priority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떤 것을 좀 더 프로젝트를 높게 해주는게 아니고요. without priority 어떤 우선순위 없이 모든 프로세스를 처리해주는 순서로 하는게 바로 round robin 방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